언랩 세 번째 강좌입니다 언랩 세 번째에서는 포토샵을 이용한 작업하고 그 다음에 불규칙한 형태의 맵핑 작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명령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뉴얼적인 부분들은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시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부분을 잘 활용하면서 손에 익히게 되면 나머지를 배우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 가장 좋은 것은 어떻게 내가 맵핑을 줄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고 모델링이 항상 기본이잖아요 모델링을 잘해야 맵핑을 잘 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 사진이 연결되고 있지만 떨어져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사이가 없어진 건 아니고 똑같은 이미지를 잘라서 벌려놓은 것 같은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작업이나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는데 라벨이 연결되면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형태에 따라서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해야 겠죠 그런 작업에 대해서 언냅 UVW가 필요하겠죠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은 이런 형태의 간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언냅 UVW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옆에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텍스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UVW라는 걸 사용하고 맵핑 채널이라는 걸 사용해야 됩니다 오른쪽 걸 먼저 잠깐 설명해 드리면 프론트에서 제가 만들려고 하는 전체 크기에 붙어있는 상태를 만듭니다 장면의 그리드는 모두 보이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높이 방향으로 5개를 나눕니다 레디탭을 풀리를 하겠죠 전체를 선택하고 스플릿합니다 이때는 제가 엣지를 선택했죠 엣지를 선택하고 스플릿을 하게 되면 각각의 물체는 엘리먼트로 떨어지게 됩니다 엘리먼트죠 이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두께를 줄 거예요 이때 쉘 명령을 사용하죠 쉘 명령을 사용해서 두께를 준 다음에 저는 UVW 맵을 지금 쓸 겁니다 모서리 챔퍼를 지금 주고 갈 거예요 근데 언랩 UVW를 할 때는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챔퍼를 지금 줄 건지 아니면 나중에 줄 건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모서리를 모두 선택하고 챔퍼를 하겠죠 저는 쿼드 챔퍼라는 걸 써서 모서리를 이렇게 만들 겁니다 또 한 번 더 줘서 좀 더 부드럽게 만들고 모서리를 좀 더 날카롭게 만들 거예요 멀리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항상 포인트는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균일하게 나눠집니다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이렇게 보면 제가 모서리를 챔퍼했기 때문에 모서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걸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데 키보드의 J키를 누르시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엣지를 보고 싶을 때는 F4번키를 누르시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엣지를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죠 모델링 할 때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네요 보니까 앞에 부분에만 그림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클릭으로 앞에 면만 선택합니다 개수가 5개밖에 없으니까 컨트롤 이용해서 한꺼번에 5번을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택할 면이 100개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런 방법들은 기본 모델링이니까 다 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앞에 면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만 사진을 줄 거고 아이디가 1번이 되었죠 나머지는 검정색을 줄 거기 때문에 아이디를 2번으로 만듭니다 아이디 1, 2번이 됐는데 아이디 1, 2번이 되면 된 거죠 옆에 측면에 있는 검정색은 색상으로 제가 할 거고 앞에 있는 것만 그림을 입힐 거예요 그럴 땐 UVW 맵을 이렇게 주겠죠 UVW 맵을 주면 됩니다 이게 끝이죠 그럼 여기에 맞게 그림을 가져올 건데 그림을 뭐 굳이 가져올 필요는 없고 검색해서 그냥 하나를 찾아서 해도 되겠죠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뜨겠죠 여기서 이제 괜찮은 이미지가 있으면 다운받아서 입히면 됩니다 뭐 이런 거죠 오른쪽에서 카피하시고 카피 이미지 포토샵을 오픈한 다음에 맵핑을 만들면 되죠 근데 사이즈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UVW 맵 같은 경우는 사이즈하고 상관없이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큰 문제가 없죠 컨트롤 N 지금 제가 카피를 했기 때문에 그 이미지 사이즈로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 상태를 저장하시면 되겠죠 저는 테스트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입힐 이미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때 이제 재질을 입히겠죠 슬레이트 재질 창을 열어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비트맵을 가져오면 됩니다 비트맵을 가져오실 때는 꼭 이렇게 비트맵을 이용해서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으로 그냥 드래그 하셔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다 이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디퓨즈에 넣고 적용을 해줄 건데 재질을 저희가 아이디를 두 개 줬기 때문에 멀티 서브 오브젝트 제재를 가지고 아이디 두 개를 사용할 겁니다 두 개는 지우고 1번은 사진이었고 2번은 검정색이니까 그냥 이거 그대로 사용할게요 이 상태로 적용 사진을 보이게 하려면 비트맵을 선택한 다음에 뷰포트에서 보이게끔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뷰포트에 보이고 있다는 표시를 해줍니다 뷰포트에선 보이겠죠 늘어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UVW죠 근데 여기를 사진하고 맞는 비율로 입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맵핑을 할 때는 그게 기본이죠 그래서 입힐 때는 임의로 이 기즈모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죠 스케일 조정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비트맵이 가지고 있는 비율대로 하시면 됩니다 비트맵 핏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맵 핏을 하시면 내가 어떻게 사용한 어떤 비트맵을 사용했는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오픈하시면 그 비트맵 비율로 이렇게 딱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에디탭을 풀리로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별로 다르지만 입혀졌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엘리먼트를 선택한 다음에 F2번을 누르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을 이렇게 라인 부분만 선택된 상태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떼내면 맵핑이 유지가 된 상태로 벌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형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맵핑 방법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쉽다 아주 쉬운 방법이니까 잠깐 살펴봤고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런 형태 라벨이 붙어있는 형태의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언넷 뮤브이 더블유가 필요하고 또 맵핑도 거기에 맞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간단하게 박스를 만들어서 해볼게요 이런 박스인데 에디탭을 폴리로 컴퍼팅 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나눌 거예요 선이 추가된 부분은 항상 선택이 됩니다 제가 사용한 것은 스위프트 루프 명령이고 스위프트 루프로 엣지를 추가하면 그 엣지가 선택이 항상 돼요 스플릿 한 다음에 이 모서리 부분은 모서리 부분 챔퍼를 줄 겁니다 챔퍼를 주고 라벨을 이렇게 붙일 건데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작업을 해 가시면 됩니다 내가 필요한 모델링이 되고 있는지 잘 확인하시면서 모델링은 진행하셔야 맵핑까지 연결이 됩니다 간단한 거니까 그냥 할게요 대부분의 모서리는 챔퍼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제가 실제 크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에디탭을 폴리를 컴퍼팅 하면 모서리가 둥근 상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틈은 제가 아무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틈은 챔퍼를 하면서 오픈시켜서 살짝 오픈 여기 틈이 만들어지게 할 겁니다 이렇게 OK 하고 이런 틈이 만들어지죠 제가 여기를 라벨로 이렇게 붙여 놓으려고 합니다 얘는 이제 뭔가가 들어 있는 박스가 되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 라벨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에디폴리를 하나 추가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Swift 루프 명령을 사용하시면 가장 빠르게 모델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챔퍼를 하고 해당하는 부분의 면을 뜯어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빼버리고 이 부분만 뜯어내면 되죠 디테치 위에는 에디폴리를 지우면 물체는 깨끗한 상태에 그냥 남게 됩니다 제가 뜯어낸 면은 뜯어진 상태로 남게 되죠 얘를 펼치면 되겠는데 아래쪽까지 이렇게 붙어 있어야겠죠 모델링을 할 때 이 떼어낸 면이 현재 밑에 있는 박스하고 같은 면에 있기 때문에 살짝 띄우는 작업을 하는데 버텍스를 움직이셔도 되지만 푸시라는 걸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손쉽게 떨어지기에 만들 수 있죠 아주 살짝만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 하시고 얘는 뭐 종이기 때문에 두께는 없습니다 언입 UVW를 해서 녹색에서는 웹심이라고 하는데 웹심은 항상 오픈한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 앵글을 모두 선택해서 페이스 면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저희는 펠트 명령으로 이 면을 펼칠 겁니다 펠트 명령이 사용하기 굉장히 편해요 스타트 펠트 릴렉스 보통 릴렉스에서는 페이스 앵글을 사용합니다 어마운트는 1로 하고 스타트 릴렉스 하시면 지금 물체가 가지고 있는 비율대로 크기대로 이렇게 펼쳐집니다 오케이 하시고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맵 한 장 사이즈에 넣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팩 커스톰이나 팩 노말라이저를 쓰시면 맵 한 장 사이즈에 딱 맞게 들어갑니다 그 비율 그대로 왼쪽 오른쪽은 다 비어있지만 왼쪽은 딱 맞게 들어가죠 라벨을 포토샵에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툴에서 렌더링을 하게 되죠 지금 맵이 펴져 있는 상태를 라인으로 렌더링 합니다 편의상 저는 1024로 렌더링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모서리 부분이 녹색으로 이렇게 펼쳐진 상태 그대로가 검정색 바탕에 렌더링이 되죠 저장하기에서 텍스처라고 저장을 할게요 맵핑이 펴졌기 때문에 에디탭을 풀리로 컨버팅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렇게 텍스트가 이렇게 넘어가게 하거나 사진을 넣거나 이런 작업을 할 건데 그때 필요한 게 포토샵이죠 포토샵에서 지금 저장되어 있는 텍스처라는 걸 가져옵니다 이 텍스처는 지금 펼쳐져 있는 상태죠 맵 한 장 사이즈의 저인 왼쪽 부분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뉴레이어를 만들고 이 부분에 텍스트를 씁니다 텍스트 쓸 때는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의 회사나 뭐 그런 곳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곳을 가셔서 그 영어를 복사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예를 들면 이런 텍스트가 필요하다 여기까지만 복사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하는 거죠 카피하고 레이어 1번에는 흰색을 채우고 작업을 하시면 훨씬 편하죠 제가 바탕을 어떤 색으로 하겠다 흰색으로 하겠다 그러면 흰색을 채우시면 됩니다 흰색을 채운 다음에 위에 텍스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복사해왔던 텍스트를 붙이면 됩니다 붙인 다음에 크기를 조정하겠죠 편의상 저는 1024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맵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2048이나 4000 사이즈까지도 일반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4000 사이즈 이렇게 만들면 되죠 엔터 텍스트 툴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엔터 키를 누르시면 줄이 바뀌어지죠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그 맵의 사이즈가 보이지 않죠 레이어 1번을 키보드 숫자 키를 이용해서 투명도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 키 제가 5번을 눌렀기 때문에 투명도가 50%가 된거죠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조정합니다 텍스트 레이어를 이렇게 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더해 가시면 됩니다 뭐 사진을 불러온다거나 저는 이미의 사진을 넣을게요 뭐 앞에서 만들었던 거 이런 걸 넣으시거나 기본적으로 받아 놓았던 이런 걸 넣으시거나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텍스트 아래쪽에 놓겠습니다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줄바꿈을 한번 더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이미지도 조정해 줍니다 중간을 맞출 때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이렇게 가운데를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레이어 1번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여기에 라벨을 조그마한 책상을 하나 넣겠습니다 이런 식의 색상을 넣죠 그 다음에 레이어 1번은 다시 키보드의 숫자키 0번을 눌러서 100%로 만듭니다 이 상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세이브 하시면 되죠 레이어를 모두 합치시고 저장하시면 텍스트.jpg로 저장이 되는 거고 나중에 수정을 위해서는 컨트롤 s 키로 psd 파일로 저장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저장해 놓고 컨트롤 alt s 키로 조금 전에 만들었던 jpg 이미지 텍스트.jpg 여기에 저장을 덮어쓰기 하시면 됩니다 덮어쓰기 맥스에서는 재질만 이제 적용해 주면 되죠 지금 사용했던 이 재질을 그냥 복사해서 사용할게요 여기 비트맨만 바꾸겠습니다 얘죠 뷰포티에 보이게끔 옵션을 체크하고 적용합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사이즈에 딱 맞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텍스트.jpg를 만드는 겁니다 간단한 형태로 설명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텍스트.jpg를 딱 맵핑 사이즈에 맞출 때 이렇게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맵핑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포토샵 작업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소파 형태나 이런 걸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델링을 할 때 소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델링이 됩니다 모델링 방식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박스를 만들겠죠 박스도 만들고 또는 소파의 기본 형태 빼고 나머지는 좀 푹신푹신하고 천 같고 주름도 만들고 이러면 마벨러스 디자이너라는 걸 이용해서 천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더 사실적이긴 한데 마벨러스 디자이너를 쓰실 때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잔머리가 있으면 더 정확하고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소리죠 아이디어라는 건 그냥 잔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좀 잔머리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모델링 할 때 그런 꽁수를 많이 부립니다 생각을 계속 그쪽으로 하다 보면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생각해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다양한 방법이 나올 거예요 3D 맥스에서 기본적인 형태를 잡는데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박스만 만들고 소파를 만든다 보면 면이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면을 다시 나눠야 됩니다 물론 그럴 경우도 있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작업은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Swift Loop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 부분 여기 선을 추가한 이 부분부터 모서리 그 다음에 선을 추가한 이 부분 반대 방향 여기 모서리 안에서 모서리를 바라보면서 둥글게 처리가 됩니다 보통 터보스무스나 메시스무스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그런데 그래서 모서리를 이렇게 사각형이 세 개가 모이게끔 만들면 이 모서리 꼭지점이 둥글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쿼드 챔퍼를 했던 그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둥글게 처리가 되는데 왼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모서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다 추가합니다 계속 추가하죠 아래도 추가하고 뒤도 추가하고 수고스럽게 추가하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도 추가를 하겠죠 모델링은 그렇게 번거롭습니다 원래 그 상태라고 하면 처음 상태로 놔두고 면을 나누는 방법이 중요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이렇게 세 개를 나눈 다음에 양옆으로 이렇게 벌리게 되면 모서리로 붙겠죠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이렇게 추가할 수 있겠죠 조금 더 벌려야겠죠 이쪽이 더 길어서 플러스 측면을 또 선택해서 좀 더 좁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선이 하나 추가되죠 터모 스무스를 했을 때는 모서리가 이렇게 됩니다 소파를 만들기 위해서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다 그러면 이제 모델링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옆에 선이 사실은 직선상에 있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저희가 터보 스무스를 주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업을 할 때는 이 모서리 옆에 부분이 이렇게 되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스케일링이 되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됩니다 소파를 보시고 디테일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이 부분이 평평하지 않고 살짝 올라가 있다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 모델링이 기본으로 필요하니까 곡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맵핑을 펴는 작업이 좀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지금 제가 간단한 형태로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터보 스무스를 없애고 원래 그 상태로 다시 돌리겠습니다 이 상태가 됐는데 엣지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쿼드 챔퍼를 주겠습니다 쿼드 챔퍼를 주게 되면 저희가 선을 여러 번 추가했던 것이 한 번에 추가가 됩니다 모서리가 이렇게 되죠 한 번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시면 되죠 모델링이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맵핑을 펴게 모델링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고요 처음에 만들 때 기본적인 나눔을 하고 가시면 더 좋죠 두 개 이렇게요 이렇게 기본적인 나눔이 되면 에디태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엣지를 선택하겠죠 엣지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이렇게 루프 뭐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3D 맥스가 버전업 되면서 셀렉션 부분에 하드한 부분 모서리 부분이죠 모서리 부분을 한 번에 선택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쿼드 챔퍼를 주시면 되죠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하시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일일이 올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살짝 측면도 이렇게 선택해서 살짝 벌려주고 벌려주고 그때는 푸쉬라는 걸 사용하시면 되겠고 옆으로 살짝 에디태블 폴리로 한 다음에 터버스무스를 주게 되면 이제 부드럽게 처리가 되죠 옆에 디테일을 넣을 수 있게 되겠죠 밑에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면이 붙어 있게 되는데 터버스무스 전에 보시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밑에 부분은 다르죠 밑에 부분은 다릅니다 만약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스케일을 좀 더 조절합니다 살짝 그 다음에 인셋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모서리는 이렇게 스케일을 하고 조정을 해버리면 저희가 이 모서리를 맵핑을 열 건데 여기가 끊어지잖아요 여기 연결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연결을 해주거나 아니면 한 번 더 확장해서 확장이 됐죠 인셋이라는 걸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셋 스케일 조정 인셋을 하게 되면 모서리가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여기 모서리도 그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면은 떼내면 되죠 밑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떼내서 그냥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떼내서 안쪽에 넣어놓게 되죠 이렇게 안쪽에 밀어놓고 스케일을 조정하게 됩니다 좀 더 크게 밑에 있는 받침 같은 거죠 안쪽 아래쪽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되면 맵핑을 펴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더블 스무스를 줬을 때도 라인이 이렇게 흐르게 되죠 언앱 UVW를 준 다음에 녹색의 맵심을 보이지 않게끔 하고 엣지를 이용해서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하나씩 선택하면 되겠죠 저희가 모델링을 잘 했기 때문에 루프 명령을 사용하면 한 번에 다 선택이 될 겁니다 아래쪽까지 감아서 이렇게 이게 필요한 거죠 이 부분을 심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하늘색 저희가 만든 하늘색 심 라인이 생깁니다 이 부분이 열리게 되는 거죠 페이스에서 컨트롤 A 모든 면을 선택한 다음에 펠트 명령을 이용해서 한 번에 펼치시면 이렇게 펼쳐지게 되고 릴렉스에서는 페이스 앵글 어마운트를 1로 바꾼 다음에 스타트 릴렉스 하시면 역시 한 번에 빨리 펼쳐집니다 더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다 펼쳐진 거죠 이렇게 완료하시고 로테이트 선택하신 다음에 안쪽에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팩 노말라이즈가 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로테이션을 못하죠 엣지를 선택하시고 똑바로 세우시면 직선으로 딱 쓰면서 패턴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맵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 맵핑이 다 된 거죠 여러분이 적용할 게 가죽인데 가죽 재질인데 가죽 재질이 이 모서리가 다 연결되는 가죽 재질을 갖고 있다면 걱정 없이 그냥 얘를 키우면 됩니다 이 맵을 펼쳐진 맵을 이렇게 키우면 이 맵이 한 장이 계속 반복되면서 서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면서 맵핑이 잘 들어가게 되죠 봐야겠죠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 하고 여기서는 다시 이 맵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맵에 가죽 재질을 하나 가져와서 넣어 볼게요 가죽 재질을 만드셨을 때 그레이 가죽을 보면요 이 모서리 부분이 다 연결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위에 오른쪽 왼쪽 이 맵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맵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텍스처 그러면 사용할 때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타일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맵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으로 늘어져 있지만 얘들도 연결이 다 되고 있는 맵입니다 그래서 타일링을 주더라도 타일링을 줄 일이 없죠 저희는 언랩 EVW 조정했기 때문에 주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니까 한 맵처럼 보입니다 맵을 적용하게 되면 맵 한 장이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마치 한 장이 크게 들어간 것처럼 되는 거죠 끊어지는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텍스쳐도 중요한 거죠 맵핑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서 가죽 재질을 주게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제 좀 어려운 모델을 열어서 맵핑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소파는 인테리어 시즌 6에서 지금 하고 있는 소파인데요 이걸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파는 마벨러스 디자이너하고 모델링하고 같이 섞어서 만든 건데 흰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다 면이죠 면이 이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천처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스 그래픽 뷰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델링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소파를 모델링 할 때 이 앉는 부분은 마벨러스 디자인에서 작업을 해왔는데 마벨러스 디자이너에서 작업을 해 올 때도 역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맵핑이 들어가는 게 달라지게 되고 측면 이 측면이요 측면하고 이 윗면하고가 만약 맵핑이 다르다 그러면 타일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측면을 뜯어낼 수 없으면 저 혼자 얘기하는 거죠 보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체커맵을 넣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체커맵을 넣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물체인데 마벨러스에서 모델링을 할 때 얘는 큰 면이었고 측면은 작은 면이었기 때문에 맵핑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마벨러스 디자이너에서 작업을 할 때도 역시 이 부분을 생각해서 앞면하고 측면을 따로 모델링을 해 오는 게 필요합니다 마벨러스 디자이너가 도대체 뭔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면이 있으면 이 옆면을 붙여주는 면이 또 있겠죠 작은 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치면요 마벨러스 디자이너는 의상을 디자인하는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의상을 디자인하는 건데 그건 클로어 3D 라고 하고요 마벨러스 디자이너 라고 된 거는 3D 작업을 위해서 이제 다시 버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쿠션 같은 걸 만들었다 그러면 재봉을 합니다 이렇게 이내에는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게 순서가 필요하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재봉이 돼서 내려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위 방향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고 얘도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꼬이게 됩니다 X자로 보이시죠 그래서 똑바로 연결만 해주면 재봉이 다 끝납니다 3D 맥스에서는 3D가 3D로 된 거를 이렇게 펼치는데 얘는 이렇게 재봉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서 재봉을 해주면 붙게 되는 겁니다 측면도 붙여야죠 이렇게 서로 마주 보게 전개도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밑연도 이렇게 붙이고 얘도 이렇게 붙이고 이쪽도 이렇게 붙이는 거죠 재봉이 잘 됐네요 이렇게 이제 재봉이 되면 왼쪽에서 보이는 부분이 3D로 보이는 부분인데 얘들을 잘 잘 3D로 만들어지게끔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요 얘는 이제 밑에 가서 붙을 거기 때문에 밑으로 보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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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낼 거예요 얘들이 이제 붙으면 돼요 시뮬레이션이 되면서 얘들이 붙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면서 빈대떡같이 되겠죠 바닥에 떨어지면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마벨레스 디자이너인데 여기서 사이즈가 중요하다는 거죠 얘들은 크고 옆에 있는 거는 폭이 작잖아요 그럼 맵핑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게 마벨레스 디자이너의 아직은 좀 문제점인데 이렇게 보니까 징그럽죠 이상하고 애들을 좀 바람을 넣어서 마치 쿠션인 것처럼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럼 좀 됐죠 좀 더 나아졌죠 주름도 좀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겠죠 이렇게 만들면 측면에 해당하는 이 물체들은 선택해서 재질을 패브릭 재질이 위에 있는데 이렇게 빨간색을 그럼 아이디가 달라지게 됩니다 윗면 아랫면은 아이디 1번이라면 빨간색으로 된 건 아이디 2번이 됩니다 패브릭이 없다 그러면 이 왼쪽 라이브러리에서 원하는 재질을 그냥 드래그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가죽 재질을 그냥 드래그하면 됩니다 가죽 재질이 들어갑니다 선택된 거에 그럼 역시 아이디가 분할됩니다 이 상태로 가져가야 제대로 된 아이디 분할이 되면서 아이디 1번 아이디 2번 그래서 맵핑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 소파에 대한 작업은 이렇게 했습니다 패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다르잖아요 맥스에서 보면 이게 달랐죠 이 위에 있는 것만 제가 가져가 볼게요 다시 위에 있는 걸 가져갈 때 위에 있는 거 선택해 보면 얘인데요 나머지는 다 지우고 위에 있는 것만 가져가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만 이때는 이 측면에 있는 게 맵이 다르기 때문에 재질을 다른 패브릭 재질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져가면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가져가 보겠습니다 export에서 obj 파일로 테스트라고 가져가죠 기본적으로 이 소파 물체는 3dmax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빼고 이 패턴만 가져가면 됩니다 예 이소판 지우고 import 명령으로 조금 전에 만들었던 그 물체를 가져와 볼게요 테스트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데 이렇게 다시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멀티 재질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멀티 멀티 재질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빼놓고 1번 2번을 제가 뺄게요 재질은 두 개를 없애고 조금 전에 만들어놨던 이 체크 맵 얘를 1번에 연결하고 그럼 보이겠죠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측면도 역시 이 체크 맵을 하나 복사해서 2번에 넣습니다 역시 보이게 해야죠 측면에 보입니다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비트맵에서 타일링을 조절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비슷하게 되어야 맵핑이 제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혹은 이 아이디가 다르기 때문에 언랩 UVW에서 사이즈를 다시 조절하면 됩니다 이 맵핑을 맞추는 작업을 위해서는 측면하고 따로 떨어지게 모델링을 해 와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맵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 나머지 소파는 모델링이 됐기 때문에 모델링 할 때 이 작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물체만 이제 남겨놓고 보게 되면 모델링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기본 형태로 모델링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요 안쪽은 비웁니다 안쪽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맵핑을 잘 펼 수 있는 상태 모서리는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모서리 선이 이렇게 모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 터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맵을 펼칠 거니까 그거를 왼쪽처럼 이렇게 선을 막 나누는 겁니다 디테일 소파는 디테일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선을 계속 나눕니다 불규칙하게 나누죠 이때는 커넥트 명령을 사용하거나 스위프트 루프 명령을 사용하면 됩니다 커넥트가 한번 되면 스위프트 루프 명령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거를 다 잡고 익스트루드를 합니다 익스트루드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그럼 여기에 점이 이렇게 되죠 네 세 개가 되잖아요 익스트루드가 되면서 이 점들을 두 개만 잡고 컬렙스 합니다 컬렙스 라는 거는 선택된 선택된 점을 한 점으로 만드는 명령입니다 선택된 면을 또 한 점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지금 점이니까 점을 한 점으로 만들고 여기에 있는 점들은 이동을 시키는데 막 이동되면 안 되니까 엣지를 기준으로 여기 옆에 붙어있는 엣지를 벗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벌리는 작업을 해주면 마치 주름처럼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서 불규칙한 주름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다 모델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메트리 이렇게 해서 반대쪽을 뒤집게 되죠 그 다음에 에디폴리가 되면 좀 더 복잡한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식의 작업을 한 거죠 이게 손잡이는 그래서 디테일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한번 면 나누고 시메트리 로 바꾸고 디테일하게 조정하고 터보 스무스 를 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주름들이 이렇게 표현되게끔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기본 상태입니다 더 디테일하게 만드는데 옆에 이제 주름도 넣고 이런 작업들을 또 하게 되죠 근데 터보 스무스 주기 전에 여기서 언랩 UVW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맵핑용이 제대로 되잖아요 맵심을 끄고 이런 물체는 맵핑 펴기가 굉장히 쉽죠 여기 모서리가 저희가 모델링 할 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모서리만 잘 선택해서 펼쳐 주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되겠죠 네 이 아랫부분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나중에 선택하시고 루프가 되는 부분만 먼저 선택한 다음에 루프 합니다 루프 이렇게 모서리가 열리게끔 선택하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은 심으로 만들고 페이스에서 면을 선택한 다음에 맵을 펼쳐 주면 되는데 오른쪽 왼쪽 하고는 다르니까 기본적으로 면 선택할 때는 기본 옵션이 뒤에 있는 면을 선택되지 않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건우팩페이싱이라는 옵션을 오프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셔야 다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를 펠트 명령을 이용해서 펼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펼칩니다. 페이스 앵글을 이용해서 이렇게 펼쳐주면 됩니다. 그래야지 맵핑이 제대로 들어가겠죠.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여러분은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더 이상 움직임이 없게 되면 맵핑이 거의 형태에 맞게 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료하겠습니다. 저는. 왼쪽에 있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를 가지고 시메트리를 하시면 아무래도 한 번 하면 다 되니까 그렇게 시메트리를 위쪽에 올리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똑같은 형태니까. 그 다음에 펼쳐지면 두 개 다 펼쳐지면 맵핑 크기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작업해 가시면 됩니다. 같은 작업이니까 이제 그건 패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링이 된 거다. 이 아랫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래쪽이 열려 있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제 맨 위에 있는 거는 맨 위에 있는 거는 이거를 페인팅 한 겁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페인팅 해서 보이는 부분을 좀 더 구기는 작업을 하는데 3DMAX 에디폴리에는 페인트 디포메이션이 있어서 페인트 디포메이션을 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 이 작업하기 전에 이런 작업하기 전에 터보 스무스가 적용되기 전 이렇게 좀 러프한 상태에서 맵핑을 펴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맵핑을 오프하고 모서리가 연결되는 부분 여기죠. 이 부분을 열어서 루프하고 맵핑으로 만든 다음 페이스를 펼치면 되죠. 스타트 펠트 이렇게 쫙 펼쳐져야지 제대로 된 맵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조금씩 움직이면서 맵핑이 펼쳐지게 됩니다. 맵 한 장 사이즈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사이즈 조정 잘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즈 조정은 맵을 적용하고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체커맵을 하나 준 다음에 확인을 하면서 사이즈를 옆에 다른 부분 맵핑과 맵핑 크기와 맞추면서 하시면 됩니다. 맞추면서 그래야지 맞겠죠.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같은 물체 같은 물체는 그냥 언랩 UVW를 한꺼번에 하는 단계 터버 스무스를 지우고 언랩 UVW 단계만 가지고 한꺼번에 언랩 UVW를 통해서 사이즈를 조정하시면 더 편하죠. 사이즈가 다 그냥 한 번에 맞으니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이렇게 맵핑을 펴주게 되죠. 전체적으로 이런 맵을 입히면서 다 똑같은 맵핑이 들어갔을 때 이 소파에 맵핑이 완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 드리려고 했던 부분 여기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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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